통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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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뭐야 와 자폭 지렸다 대박 안 한번 잡힌거 같은데 나무나무 나무나 나무 죽여 오늘 저쪽이랑 우리 딱 끝판을 보겠구만 아 우리판에 그 각성했다 어 구독 구독 땡큐 크크크크 아 오늘은 오늘은 네 오늘은 각성하지 맙시다 낙낙 자 일단 안보인다는 그 점삼으로 게임하겠습니다 낙낙 아 안녕하십니까 싱크가 또 밀린다 이게 또 뭔 소린가요 아 왜 이렇게 진짜 진짜 왼쪽 툴 왼쪽 툴 왼쪽 툴 래킹볼에 야 홍거 뒤에도 한바퀴 들어왔다 홍거 뒤에도 한바퀴 들어왔다 홍거 뒤에 한바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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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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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킹볼에 이거 누가 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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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카요 세이크카요 아 야 야타 2층에 야타 2층 야타 2층 야타 2층 홍거 2층 홍거 내려왔다 야타 2층 미래로 야타 2층 미래로 야타 어디있냐 아이고 개내로 안되네 진짜 괜찮아 취라 총 펴줄까 취라 총 펴줄까 얘네 총 끝 필만 알면 말아 저거 야타 볼게 야타필 아 원수기 봐봐 원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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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인데 원수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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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원수기필 아 살았어 아나나 안팔 와 나이스 야타 왼쪽 야타 왼쪽 아내 원수기 야타 왼쪽 안팔 나 찬다 나 찬다 켜준만 나이스 방패,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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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뒤에 잘 돌아왔는데 야 왼쪽에 호그 깝이다 언니 고객님 와 나 켜줘 나 얘네 뒤에야 야 나 뒤에 코가 들어간다 코가 들어간다 아 아파 어 호그 봐봐 호그 야 위도우 위에 나 죽었어 아 절 쓴다 그냥 호그 필따게 2층에 위도우 있고 위에 위도우 누가 봐줘야 되는데 아 나 켜 안어 나와봐 나와봐 아 소리 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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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해킹 나이스 해킹 나이스 해킹 위도우 어디 위도우 어디 야타야 야타는 어딨냐 근데 원숭이군 빠졌고 야타 정면 위도우 왼쪽으로 할거같은데 위도우 왼쪽 조심 더 알아서 봐야돼 방대 어뢰 나 어뢰 없어 방패 계속 들어와 방패 계속 들어와 방패 내리지마봐 안 때린다 내내 위도우 왼쪽방 위도우 왼쪽방 위도우 왼쪽 방하네 방하네 살짝 빼면서 나 방패 있어요 야 아나 뒤에 있네 아나 뒤돌았나봐 아 시발 까비 아나 2층에 이스트 거점 볼 수 있나 나 초보 가능중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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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사운드 왼쪽 뒤에서 들리잖아 많이 나오나 어 그래 빠졌다 위도우 정면 우리 에임핀 이 상대 의뢰기라 에임핀 될 때 지금 아나 오른쪽이처럼 나이스 야 일조만 일조만 어 라인 죽었는데 아 아 못잡아 아이고 까비 한 번 되었어 한 번 되었어 하탕 가로줄게 위도우 오른쪽 위도우 오른쪽 위도우 오른쪽 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성하라 아키자 조금만 아키자 디바공 있지 않나? 이도 정면 2층 이도 정면 그냥 상자 앞에서 하자 라인네임 앞에서 하자 앞게임을 근로서 하자 라인보조 라인을 압박해봐 야 대하필 대하필 와 설마 와 미친 잘 돌아왔는데 디바다필 나이스 나이스 잘 크네 야 너네 다 엑소스플리스냐? OBS지 나는 OBS인데 2BD인데 땡큐쌉 왜 밀리지? 나도 OBS 써서 밀리는데 엑소스플리스 썼을때 OBS 쓰면 안밀려 미안한데 OBS니까 밀린다 올리는거 같은데 낙낙 하자 가자 가읍 가읍 어허 이도우 있는데? 아닌가? 파라 있어 일단 자리야 낙상했다 멜르시까지 있는데 올라가면 안되지 아 뭐야 낙타 더 조심 불이 아 아니다 빡세겠다 뺄잇 자 계속 움직임 라인 구호 여행 서쪽에 저쪽도 망치있어 여기 디아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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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뻥에다 자탄 빠졌다 나이스 자리야 2층 자리야 내려오겠다 이제 라인 보좌 라인 보좌 라인 잡으라고 할수있나 승브라니 계속 왼쪽에 아나까지 아나까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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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아나필 아나필 메시필 메시필 진호 가기 요 화물 세탑아 밀겠다 라인 반패 압박해봐 그럼 절대 못와 못온다 못온다 디아팡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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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슈채 파라 있었던거 같은데 파라 있네 파라 있네 파라 봐줄게 한번 나이스 아 반피 피야 꿀 저 돌게요 라인 오른쪽 갈게 나 그거 아직 없는데 그 지금 가야되나 얘네 숨고라인 파비 버티기만 하자 나 2층에 2층 먹어놓고 살짝 2층에 아무것도 없거든 나이스 디바 나물로 오겠다 디바 2층 혼자 디바 2층 혼자 메시피 타격 나엘 좀 아나한 뒤에 아나한 뒤에 나엘 좀 봐 바이킹이냐 뒤에 손브라 EMP 잘 싸웠겠지? 아람 나 QR 준비해줘 EMP 손브라 오면 반응하면 안될거 같은데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 주변에 있어 봤어 봤어 위로왔어 위로왔어 위로왔다 어 쫄라하면 게이딩인데? 아 손브라 필려 손브라 필려 주누아 바로 뒤에 텔리포 이제 곧 지를거 같은데? 텔리포 지었다 아 뭐야? 와 자폭 지렸다 대박 깔끔했다 이제 EMP있다 이제 아람님 나 신경 더 많이 써줘 안빠졌어 안빠졌어 EMP 안빠졌어 EMP있으니까 나 힐 좀만 해줘 나 초월이 없어 이거 내가 타는 중이야 끝날 위에 탈라 아들 나이스 밀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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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만 주시 망치만 야 아라이치 아라이치 형 P만 아라이치 P만 형만 살릴 수 있어 아 죽겠다 까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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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계속 싸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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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르네 빼면 이득이야 빼면 이득이야 EMP 아직도 있어 이번엔 우리 엠피로 먼저 하자 이거 엠피로 그냥 디바만 해킹해도 될 듯? 손발 2층 확인되면 알려줘 야 내 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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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까비 까비도 잘 걸렸어 아 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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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할만해 라임할만해 라임에서 라임 fehlt 라임 pis 아 설마.. 설마issions 그냥 죽으면 안돼 나 혼자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샷 오잉곤 깔끔했다 세기 밀어날린 것 같던데 오우 난 한 두명은 죽을 것 같긴 했는데 난 딱 설마 내가 죽었나 했는데 지렸네 지렸네